2번 1번 깠어요 2쪽? 지금 나갔어요 2번 깠어요 월간 2번째 배트였는데 제가 2번에 말했잖아요 그.. 낙하산 타고 엄청 위에 있을 때 안 보인다고 근데 그거 이제 빨리 로딩되게 만들어줘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도 차가 보여요 차하고 이런거 보트가 총 잘 쏘시는데 군필 있냐고요? 아니 총 잘 쏘는 거랑 게임의 총 잘 쏘는 거랑 군필이랑 뭔 상관이죠? 오우씨 오 나도 놀랬어요 누가 나 쏜 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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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은 뭐 그냥 그럭저럭 했어요 그냥 휴가 만발로 휴가 몇 번 나왔지? 3번?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라서 2년 해서 보통 사격하는 게 뭐 부대마다 다르게 나왔는데 저희 정도면 뭐 차 왔다 가시야 세.. 세 달에? 두세 달에 한 번씩 했던 거 같은데 꺼지게 만드세요 쟤들 내 쫓아버리세요 내린 거 같은데 내렸어요 그럼 가지 마세요 끄트머리 오케이 저도 그러면 그쪽을 약간 붙으면서 파밍할게요 걔들 먼저 두 명 조지고 파밍하는 게 저희가 프리파밍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자리도 좋아서 굳이 안 나가도 되거든요 일단 안에 있는 위협하는 놈들을 다 뚝배기를 날려버리고 프리파밍을 해야지 캐릭터 더워보인다고요? 괜찮아요 왜 날씨가 별로 덥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워도 저희가 더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 초커가 있어야 되는데 가야겠다 갈게요 어? 잠깐만 특히 나 왔어요 한 명 응 이거 어디냐면요 여기 파란핑 요 집 털고 아마도 천천히 올 거예요 다시 이집 파란핑 한 명 한 명밖에 안 보여요 지금 네 어 문 열고 나온다 권총 밖에 안 들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갔어요 밖에도 있어요 어디에서 오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두 명 두 명 팟는데 오른쪽 정 그거 돼 나 있어요 진입할게요 문 열리나 안 열리나 보고 있을게요 문 열리나 안 열리나 보고 있을게요 문 열리나 안 열리나 보고 있을게요 오른쪽 너머 어디세요 한 명 아직 살아 있어요 사운드 제 집 앞에 붙었어요 여기 아니에요 제 집 앞에 나무 앞에 보이나요? 그쪽에서 가기 보일텐데 킬 나이스 요 놈이 오 글록 오픈 가깝다 여기 저기 차 있죠 네 먹으러 갔다와도 되나요 네 갔다오세요 와우 이거 이거 눈쟁이님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? 에딱의 길리에 15배율이요 근데 스나 스나 잘 쓰시면 아니요 배달 갈게요 저 일단 저 차 있어요 아 드셨어요? 에딱 15배율 길리면 눈쟁이님 들어요 드셨어요? 드셨어요? 예? 드셨어요? 예 드셨어요 아니 아니 근데 굳이 저한테 줄 필요는 없는데 쓰셔도 되는데 아니 일단 드세요 아니 스나 연습하실 거면 AWM도 연습해서 오시는 게 15배율 껴놨어요 껴놨다고요? 아니요 아니요 AWM 없는데 예 감사합니다 사이가는 저요 뭐 옆에 이거 총알이요 총알 음 체크 카탄띠 저야 감사하긴 한데 아 아무리 봐도 내가 쓰는 건 좀 그런데 네 여기 후라이팬 있어요 왜요? 굳이 굳이 쓰나 쓰시는 분 냅두고 제가 사이가 써도 상관없는데 저한테 주시면 부담 아 다리 저도 부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요? 뭐 AWM 대충 쓰면 맞는데 근데 먹는 게 너무 안 나온다 여기 저 먹는 거 좀 많이 먹었어요 링크 4개 다 필요 없고 스나 소염기나 소음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내가 길리까지 아 길리까지 있고 있기 때문에 위치 들키고 안 들키고가 스나 들키 하다 볼게요 스나 들키 말고 소염기 소음기 스나 둘 중에 하나 이따 총고 하여만 안 보이면 되거든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총고 하여만 안 보이면 돼요 아 근데 어떻게 진짜 기가 막히게 15배율 뭐야 잠깐만 15? 저기 문 왜 열려 있는 거지? 불길하게 밀타 쪽으로 계속 좁혀지네 오히려 이러면 더 불안한데? 저기 문 저기 문 왜 열려 있는 거지? 앵글 손잡이보다 수직 손잡이 더 좋냐고요? 좋냐 개인 취향 오 밀타 한 파티 들어온다 W 유해 집 유해 집 아 15배율은 개 부담스럽다 여기 뒤에 흰 집 있잖아요 여기 문 열려 있거든요 집만 저기 나 안 털어 내가 털었나? 차 온다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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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하나 더 하나 더 아 오른쪽으로 틀었다 아 스나마 맞출 수 있었는데 차 세웠다 오토바이는 쭉 깠고요 유해 집은 흰색 3층집 저기 들어간 것 같은데 15배율이 왜 부담스럽냐면 별로 쏠지 각이 안 나와요 각이 잘 안 나와요 금방 같은 상황에 15배율 땡기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스나를 순줌해서 쏴야 되는데 아 아 아까 앵글하고 다 버렸었는데 4배로 하나 남아요 보급품 또 미리 탄대 이거 저희 안에요? 왼쪽 파란 빅? 여기? 그럼 좀 머네요 보급품에 쏘는거죠? 네 보급품에 쏘는거죠? 스크스 카 여기 3층 건물 먹고 있을까요? 노란색 핑이 거기가 제일 그쪽에 있는거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? 우리 쏜다 여기 바뀐다 아 뒤에서 쏜다 저기 해안가 그 120에서 쏴요 탄이 여기 바뀌었어 아 옥상에 있다 아까 거기 말했던 한 대 거기 옥상에 있어요 그 105방향 옥상에 두 명 다 있어요 유에이지 차량이에요? 네 일단 한 대 맞춰놨어요 그럼 이거 양각 안 잡히게 각 잘 돼야겠는데 위치 여기 있으면 양각 잡히거든요 한 단계 내려가죠 저희 뒤쪽 보급품 쪽에도 애들이 있었어요 네 저쪽 먼저 처리하죠 105방향 저쪽에서 쟤들이 나와야 되니까 쟤들 먼저 처리하고 유에이지 차량 간다 그 집에 보급품 먹으러 가나? 아닌데 해안가 다른 유에이지에요 저거 보트도 있다 저기 뚜껑 뚜껑 한 대 한 명 땄어요 붙을까? 방 안에 2층 그럼 붙죠 지금 나갔어요 차이가 있거든요 예 붙죠 한 명 땄거든요 쏠 수 있으면 바로 쏘세요 제가 쏘면 오케이 나이스 오 대용량 탐장 있네 소음기 있어요 어떤 소음기요? AR 소음기요 제가 먹을까요? 아니면 드실래요? 드세요 저거 저거 유에이지 쏠게요 한 대 한 대 제발 아 아 뭐야 어디서 쏜거야 바로 앞에 NW쪽에서 쐈는데 금방 AK 흰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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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그 요집 요집이요 요집 네 그 집에 보였거든요 2층 뚝배기 맞았나 아 뚝배기 거기 다 따랐네 시체에 뚝배기 있으니까요 뚝배기 둘 다 땄잖아요 아 그렇네 아 여기 1립 뚝배기 있어요 바로 앞에 다행이다 3립둑 버려져 있는데요 3립둑 저거 다 따는거에요 아 아 저거 따인거라도 들고 계세요 담배락 뒤에 있다 뚝 뚝 땄어요 같이 있나 내려갈게요 여기 여기 평지라서 연막 뿌리고 딸리셔도 되고 저기 가야되요 다 그냥 붙죠 살렸겠다 저기 연막 밖에 없어요 아 바랍데 화면 기절 하나 더 AK 나이스 네 빠르게 빠르게 빨게요 뚝배기 뭐 더 있으면 드세요 수나 있나 만 수나 없어요 여기 수나 없고 얘 M4 M4는 괜찮습니다 M4는 괜찮습니다 너무 많나? 차를 타는게 그 다음 자기장까지 대비하면 괜찮은데 오토가 하나 올라와있긴하네 오토가 하나 올라와있긴하네 네 오토가 하나 올라와있긴하네 네 저 집에 있을거 같은데 요집 저희 20초거든요 해안가 쪽으로 달릴래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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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번개 떨어졌어 집 옆에 와 진짜 바로 옆에 내 왼쪽에서 번쩍번쩍했어 컴터 꺼질뻔했어 저기 입에 마이크 대고있는거 이정도 크게 들릴정도면 엄청 큰거거든요 다리쪽에서 보면 답도 없는데 오오 번개 또 떨어진다 천천히 가자 오오 또 번개 컴터 꺼지겠다 오오 앞에 하나 달린다 누웠어요 엔 방이야 한 대 아 하나 더 한 대 아 뚝배기 날아갔는데 어디야 저 옥상 아 뚝배기 땄어요 스크스온에 뚝배기 땄어요 아 진짜 움직이는 애들 더럽게 맞추기 힘드네 저기 조금만 앞으로 땡기면 되거든요 좀만이 아니고 도로 건너야돼요 뚝배기 땄으니까 지금 건너죠 오오 또 번개친다 오 오 죽였다 다른 애가 한 명 더 있어요 반대편은 계속 살려요 20초 20초 엔 방향도 조심하셔야 돼요 엔 방향도 조심하셔야 돼요 엔 방향에 제일 조심하세요 바로 뒤에 네 오우씨 계속 번개친다 한 명 내려갔어요 안 보여요 근데 바로 앞인데 진짜 바로 앞인데 안 보여요 이 정도면 정의장 우리 쪽이어라 제발 제발 아 가 연막 다섯 개 있거든요 아 잠깐 본게 우리 집 앞에 계속 쳐 엔 방향을 클리어하고 가는게 편한데 엔 방향이랑 지금 S 방향에 있는 집 그 옥상에 있는 두 명 있잖아요 제가 먼저 나 아 괜찮아요 연막을 5으로 끌게요 가시아 가시아 앞에 붙었어요 눈이요 왼쪽 파란집 아 체크 가시아 뒤에 안와 왼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아 삑맞았다 다운 10초 저 피치하고 달릴게요 먼저 달리세요 달릴게요 다시 타고 오셔도 돼요 늦을 것 같으면 옥상에 있던 애들인가 보네 걔들 그런거 같애 해안가도 있다 저 앞에 240 아 체크 일단 달려야 돼요 오른쪽 클리어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거기 되려나 집안에도 있거든요 집안에 나왔어요 나무 뒤 나무 뒤 번개 계속 쳐 컴터 꺼질 것 같애 하나 킬 나이스 4명 오 여기 있다 2대2인데 아니 2대2가 아니고 2대1 대 1 같아요 지금 일단 330 방향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집안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저쪽 저쪽 285 방향에도 있거든요 제가 밖으로는 그 해안가 쪽에 한 명 달리던 애 그래요? 그럼 집안에 없겠네 아니면 걔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집안에 있으면 제일 위험하고 일단 안전모음이 각지에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세요 이거 2대1 대 1 같거든요 느낌은 연막 어그로 끌게요 아 나무다 아 나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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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 나무 뒤에 있는 거 저 보이거든요 아 각이 안나와요 어딨는지는 아는데 어느 나무는지는 아는데 왼쪽에도 연막 부렸다 아 2대1 대 1이다 그러면 죽지만 마세요 어 얘 달린다 저기도 달려요 잠깐만 피 좀 채울게요 피 좀 채울게요 하나 킬 피 좀 채울게요 얘 AK거든요 제 쪽으로 문다 바로 앞에 제 바로 앞에 티크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 아 나이스 연발로 쏘실 때 팁이요? 없어요 그냥 꾹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돼요 위로 아래로 반동째어 좀 힘드시면 수직 손잡이 끼시고 좌우가 좀 많이 튄다 싶으면 앵글 손잡이 끼세요 그게 팁입니다 고맙습니다